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잠원 30장에서 31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둘째, 아굴은 땅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셋째,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충고는 두 가지입니다. 넷째, 왕의 본부는 재판을 통해 권고한 자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이 가정도 세상도 바꿉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잠원 30장에서 3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123일, 잠원 30장,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잠원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고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자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유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설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피판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논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혜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 얘기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자문 30장에서 3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문 30장은 약의 아들 아구리 하나님의 이름과 체면을 생각하며 간구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문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한 나라의 왕인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왕의 도리와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왕의 권력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가르칩니다 또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여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숙한 아내, 지혜롭고 칭찬받는 아내는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여하는 여인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문을 통해 참지혜를 배웁니다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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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